끝내 이룬 사랑 옛날에 개성의 낙타교라는 다리 밑에 이생이라는 젊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18살로 얼굴이 준수하고 재주가 비범하였어요. 가슴에 높은 뜻을 품고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갈 때조차 부지런히 글을 외우곤 하였어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마을에 최랑이라는 양반집 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 16살쯤 되는 처녀로 얼굴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술을 잘 놓았습니다. 특히 시를 잘 지어서 조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최랑의 집은 큰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생이 책을 옆에 끼고 서당에 갈 때에는 반드시 그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무다운 여름이면 그 집 담장 아래에서 쉬었다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집의 담장에는 커다란 수양버들이 있어서 땀을 식히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생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우연히 담 안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마당의 꽃밭에는 화사한 꽃들이 수없이 피어있고 벌과 나비들이 꽃들 사이를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꽃밭 너머로는 작은 정자가 어렴풋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앉아있었습니다. 처녀는 술을 놓다가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는 시의 한 술을 읊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옥쟁반의 구슬이 구르듯 낭낭했습니다. 이 광경을 엿보던 이생은 갑자기 심장이 뛰고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당장에라도 달려가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담장이 높고 정자가 집안 깊은 곳에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이생의 머릿속은 온통 그 처녀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와 만나는 꿈을 꿀 정도였어요. 생각다 못해 이생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흰 종이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적은 다음 돌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어요. 이때 마침 최랑이 시녀를 데리고 뜰을 거닐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담장 밖에서 돌을 던진담? 하마터면 맞을 뻔했네. 시녀가 쪼르르 달려가 돌을 주워보니 종이에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랑이 그 시를 읽어보고는 이생이 보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랑도 은근히 마음이 끌리던 터라 곧 답장을 적어 담장 밖으로 던져주었습니다. 답장을 받아본 이생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이생은 약속한 날이 되자 최랑의 집 담장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담장 위에 어릿어릿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니 이생의 발 밑에서 멎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은 그넷줄에 매달린 대바구니였습니다. 이생은 그 줄을 잡고 손쉽게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때마침 동산에는 둥근 달이 솟아있고 뜰에는 꽃나무 가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생은 한편으로 마음이 설레면서도 혹 누구의 눈에 띄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뜰의 꽃밭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최랑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예쁜 꽃을 꺾어 머리에 꽂은 채 이생에게 방긋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생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첫 대면이라 두 사람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서로 말을 걸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시를 지어주고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전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이생이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주위를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낭자와 같이 있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헌데홍 낭자의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불호령을 내릴까 걱정입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 이곳은 저희 집 후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무남동녀인 저를 유난히 귀여워하셔서 따로 연못 가운데 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꽃들이 만발하면 시녀를 데리고 이곳에서 즐겁게 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은 여기서 머니 비록 말소리가 크더라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생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안심하였습니다. 최랑은 시녀를 불러 주안상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이생은 최랑이 권하는 술잔을 기울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최랑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련님과 이렇게 만난 것은 분명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백년가약을 맺는 것이 어떠신지요. 이생은 그녀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최랑이 벌떡 일어서더니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생도 곧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한 곳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오르니 작은 다락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책상과 함께 온갖 책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이름난 사람이 그린 훌륭한 그림 두 폭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우 운치 있고 아담한 방이었어요. 이생은 그녀와 더불어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칠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이생이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날리라 했소.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나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건만 이렇듯 눌러앉아 있으니 자식된 놀이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소. 최랑은 이생의 말을 올케 여기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이생은 매일 저녁마다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러한 낌새를 눈치챈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생을 불러 호된 꾸지람을 내렸어요. 내가 아침 일찍 서당에 나가 날이 저물어야 돌아오는 것은 예성인의 말씀을 배우려 함이었다. 헌데 이제는 거꾸로 황혼역해 나가 새벽역해야 돌아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분명 남의 집 담장을 넘어 도둑질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어느 집 처녀를 넘보는 것임에 틀림없구나. 만일 도둑질이라면 남들이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오. 양반집 처녀를 넘본다면 그 집 가문에 먹질을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 재가 가볍지 않으니. 이대로 너를 그냥 둘 수가 없구나. 남쪽 지방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으니 그곳에 내려가 농사 짓는 일이나 감독하거라. 아버지는 이렇게 호령하고는 그 다음 날로 이생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한편 최랑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매일 저녁마다 뜰에서 이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생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얼씽거리지 않았어요. 최랑은 가슴을 졸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도련님께서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닐까? 최랑은 시녀를 시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시녀가 돌아와 최랑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어요. 제가 가만히 이웃사람에게 물어보니 도련님께서는 아버지께 꾸질함을 듣고 남쪽 지방으로 내려간 지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고 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랑은 그날부터 끙끙 알아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말조차 하려 들지 않았어요.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 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부모는 속이 타 들어갔지요. 병의 증세를 날려고 했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우연히 옆에 있던 대바구니를 들추다 딸이 이생과 주고받은 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무릎을 치면서 말했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말을 못했구나. 잘못했다간 귀중한 딸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그녀의 부모는 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도대체 이생이란 사람이 누구냐. 다 털어놓고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렴구나. 이리 여기에 이르자 최랑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동안 부모님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 것이 잘못된 일이면 분명하오나 남녀 간에 끌리는 정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바깥에 알려지면 부모님이 남들의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생과 헤어진 뒤로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움이 사무쳐 병반 점점 깊어지게 되었어요. 제 소원은 이생과 다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이오니 부모님께서 저의 이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병이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죽어서나마 이생을 따르겠나이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뜻이 이미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알았다 너를 살리는 일이라면 지옥의 불길이라도 마다하겠느냐 아무 염려 말고 어서 기운을 차리거라 그녀의 부모는 그날로 이생의 집으로 중매인을 보내 넌지시 혼사를 물었습니다. 이생의 집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공부가 덜 됐다는 이유로 혼사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최랑의 집에서 다시 중매인을 보내 강곡하게 청하자 마침내 이생의 집에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이생의 부모는 곧 남쪽 지방에 가있던 이생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이생은 시 한 수를 적어 최랑에게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이생을 그리워하던 최랑은 그의 시를 받아보고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로부터 그녀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시산듯이 다 나았습니다. 이윽고 양쪽 집에서는 좋은 날을 택하여 두 사람의 혼례를 치렀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임금님과 쌍둥이 처녀 옛날 어느 임금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어서 보게 된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아들이 매우 적적해하고 혼자 지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생각 끝에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들여 전국 각지에 사람을 내려보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에서 인물이 으뜸이고 마음씨 고운 처녀를 하나 고르자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뜻을 받은 신하들은 방방곡곡을 샅샅이 찾아다니면서 임금님의 마음에 들만한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다니고 다니면서 고르고 고른 처녀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인물로 뽑힌 처녀들은 무명을 잘 짜기로 이름난 향이와 심이라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향이와 심이는 얼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귀와 몸집도 똑같아서 누가 향이고 누가 심이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마을 사람들도 언니와 동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신하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이리저리 의논하다가 그대로 임금님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처녀를 골랐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매우 기뻐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깊이 보관해 두었던 목화씨 도화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심자마자 자라서 꽃이 피고 동의만한 목화송이가 달리는 신기한 목화씨였어요. 임금님은 이 목화씨를 제각금 심고 거두어서 각각 옷 한 벌씩을 짓게 한 뒤 그 솜씨를 보아 쌍둥이 가운데서 한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정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뜻을 알아차린 신하들은 곧 달려가 향이와 심이에게 신기한 목화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목화씨를 소중히 받아든 향이와 심이는 임금님의 옷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임금님의 말대로 목화는 심자마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향이와 심이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기한 목화로 만든 옷은 또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향이와 심이는 더 없는 기쁨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들은 하루 사이에 활짝 핀 목화송이를 아름이 버그러지게 따안고 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시바삐 시를 뽑아 무명을 짜려는 것이었지요. 향이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날랜 솜씨로 시를 뽑기 시작했어요. 향이는 실툰구리를 슬슬 풀어 감듯이 물레질을 잘도 했습니다. 한 토리 또 한 토리 뽑아서 날이 밝을 무렵에는 한 벌 감의 시를 다 뽑았지요. 심이의 방에서도 며칠이 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이가 그 목화로 아무리 물레질을 해도 실이 뽑히지 않았어요. 시를 뽑아야 옷을 지을 게 아닌가요? 심이는 자기 장롱에서 이곳 목화씨를 심어서 거두어들인 목화를 꺼내보았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심이는 목화를 부담고 몸부림 쳤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보는 신하들이 향이와 심이가 지은 옷을 보러 왔습니다. 향이는 웃음을 담은 얼굴에 수줍음을 띄면서 신하들 앞에 제가 지은 옷을 내놓았어요. 곱게 짠 무명으로 잘 지은 옷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향이의 솜씨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심이는 제가 지은 옷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신하들 앞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두말 없이 향이를 군 걸로 데리고 갔어요. 신하들한테서 향이를 데려온 사연을 들은 임금님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지은 옷이 더 훌륭한가 내 눈으로 직접 가려볼 테다. 임금님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서둘러 심이를 감아에 태워왔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선 향이는 자랑과 희망에 넘쳐 있었어요. 하지만 옷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심이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애정어린 눈길로 쌍둥이 처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신통이도 닮아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임금님은 향이가 지은 옷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임금님은 심이 앞에 다가섰습니다. 어서 네가 지은 옷을 보자. 임금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심이는 더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스러우나 제가 만든 옷은 내놓을 것이 못되옵니다. 내놓아 욕될 것이 없으니 사양하지 말거라. 임금님의 너그러움에 못 이겨 심이는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심이가 만든 옷은 볼수록 눈물겨웠어요. 목화에서 실이 뽑히지 않아 할 수 없이 목화를 그대로 얇게 펴놓고 가로세로 누볐던 것입니다. 한뜸 두뜸 누빈 그 품과 정성은 무명을 짜거나 옷을 짓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은 감동어린 목소리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라던 얼굴도 마음도 고운 처녀를 이제야 찾았다. 임금님은 신기한 목화씨의 비밀을 신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화씨는 실을 뽑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임금님의 말이 끝나자 향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님이 옷을 만들라고 한 목화에서 실이 뽑히지 않자 슬쩍 자기네 목화와 바꾸어 무명을 짰던 향이의 검은 행동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향해 심의가 만든 옷을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순간 그 옷은 금빛, 눈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참으로 황홀했지요. 신하들은 저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서로서로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은 모두를 향해 만족한 웃음을 보냈습니다. 그 목화씨가 이렇게 고운 마음을 돋보이게 했음을 알아라. 이리하여 시민은 궁궐에 들어가 한평생 잘 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을 잊지 못해 신선이 된 사람 옛날에 개성에 사는 부잣집 아들 홍생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나 얼굴이 수려하고 그를 잘 하였지요. 그는 8월 한가위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놀러와서 강가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때마침 평양 성중에 사는 옛 친구가 홍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홍생은 친구들과 함께 성중에 들어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홍생은 혼자서 강가의 배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보는 강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홍생은 달빛을 배에 가득 싣고 천천히 노를 저으면서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문득 눈앞에 훌륭한 정자가 나타났는데 다름아닌 부벽정이었습니다. 홍생은 강가에 배를 메어놓고 사다리를 타고 부벽정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강풍경은 더더욱 아름다웠어요. 흰 비단결 같은 물결 위에 달빛은 환하게 비추고 하늘에는 기러기가 끼룩끼룩 울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옥황상새가 계신 하늘나라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될 정도로 신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홍생은 기둥에 몸을 기댄 채 황홀한 기분에 젖어 시를 한 수 읊었습니다. 시의 타래를 풀어내듯 입에서는 저절로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홍생은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홍생이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옮길 때였습니다. 부벽정 서쪽으로부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시의 읊는 소리를 듣고 절에 있는 중이 찾아오는 것이겠지. 만나서 이야기나 좀 나누다 가야겠구나. 홍생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만큼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은 아름다운 한 여인이었어요. 여인의 곁에서는 동자 두 명이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한 아이는 옥파리채를 들었고 다른 아이는 비단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생은 자기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한 아이가 비단방석을 펴자 여인이 다소곳이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방금 시읍는 소리가 났는데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엔 별빛이 총총하고 둥실 솟은 달에는 개수나무 그림자가 어려 있구나. 이렇듯 좋은 밤에 누군가와 시를 읊으며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이 말을 엿듣고 있던 홍생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여 어찌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헛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자 여인이 동자 하나를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 분보를 받들어 선비님을 모시러 왔나이다. 홍생은 아이를 따라가 여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병풍이 앞을 가리고 있어 서로 얼굴 반쪽만 보일 정도였어요. 여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까 선비님이 읊은 시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시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생은 목창을 가다듬어 시를 다시 읊었지요. 시를 외우는 동안 여인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감상에 잠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입니다. 선비님과는 더불어 시를 논할 만합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크나큰 인연이니 함께 이 밤을 지새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생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이 아이를 시켜 주안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볼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여인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옛날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고조선의 공주였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어 스스로 죽기를 결심했지요. 그때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나는 이 나라의 시조로서 섬에 들어가 신선이 된 지 수천 년이 되었느니라 내 너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선녀가 되도록 할 생각인데 어떠하냐? 하고 묻기에 좋다고 응락했습니다. 그분은 곧 저를 데리고 가서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약에 먹였지요. 그 약을 먹자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공중에 높이 떠서 우주를 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나라의 선녀가 되어 오래도록 머물다가 오늘 저녁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이렇듯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님의 무담을 찾아가 성묘를 한 뒤에 씨름을 달래려고 부벽정에 올랐는데 마침 선비님을 만나뵙게 된 것입니다. 홍생은 여인의 말을 듣고 꿈인지 생시인지 아득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인과 더불어 멋진 시를 주고받으며 밤이 새는 줄 모르게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여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황상제님의 명령이 엄하셔서 저는 이만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비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가는 것이 못내 섭섭합니다. 말을 마치자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일더니 부벽정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온데간데 없이 종적을 감추었어요. 홍생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간밤의 일이 모두 꿈만같이 느껴졌어요.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습니다. 홍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벽정을 내려와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모두들 앞을 다투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젯밤에 어디서 자고 오는 길인가? 자네가 없어져서 한바탕 자꾸 난리가 났었네. 홍생은 태어난 얼굴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어제 고기 좀 잡으려고 낚싯대를 메고 강가에 나갔었네. 헌데 물결이 차고 고기들이 입질을 하지 않아 붕어새끼 한 마리 낙지를 못했네 그려.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후 홍생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여인을 잊지 못해 드디어 병을 얻었어요. 홍생은 정신이 멍한 채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고 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우리 아씨께서 당신의 재주를 몹시 아끼시어 하늘나라에 적당한 벼슬자리를 마련해 놓았사옵니다. 하루속히 올라오시어 그 자리에 부임하시길 바랍니다. 홍생은 깜짝 놀라 깨어난 뒤에 깨끗하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라고는 향불을 피워놓고 잠자리에 든 듯이 누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얼굴빛이 전혀 변하질 않았어요. 이를 두고 사람들은 그가 신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답니다. 메추리에게 속은 여우 어느 산 속에 욕심 많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양지바른 다복솔밭으로 내려오다가 까딱까딱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옳지 맛있는 놈을 만났구나. 여우는 메추리를 덥썩 물었습니다. 졸다가 그만 여우한테 물린 메추리는 큰일이 났지요. 그러나 영리한 메추리는 곧 좋은 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날은 바로 앞마을 뚱뚱보 황보자네가 벼베는 날이어서 황보잣집에서는 큰 함지박에 점심을 가득 담아 이고는 논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우 아저씨 나같이 조그만 걸 잡아먹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저기 가는 저 아주머니의 밥 함지박 속에 든 것을 다 먹게 해줄 테니 나를 놓아주세요. 이 말을 들은 여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니가 어떡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메추리는 여우를 메밀밭에 숨어있게 하고 자기는 아주머니가 밥 함지박을 이고 오는 길 앞에 날아가 앉아서 끄덕끄덕 조는 신용을 했습니다. 황보잣집 밥 함지박을 이고 급히 걷던 아주머니는 바로 앞에서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옳지 요 놈을 잡아다가 우리 애 놔줘야겠군. 아주머니는 밥 함지박을 내려놓고 살금살금 메추리한테도 다가가 와락 덮쳤습니다. 그 순간 메추리는 푸드덕푸드덕 날개 부러진 신용을 하며 몇 발자국 앞으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빠져 달아나는 메추리한테 실컷 당한 아주머니는 그만 기진맥진하여 밥 함지박을 가지러 가려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밥과 반찬을 다 먹은 여우는 작아도 기특한 놈이로군. 하며 배가 뚱뚱해져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우는 집으로 가는 길에 겨울 차비에 바쁜 너구리를 만났습니다. 아니 자네는 뼈가 휘도록 무슨 일을 그렇게 날마다 하나? 여우가 비아냥거리자 그제야 너구리는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어딜 갔다 오나 추운 겨울이 닥쳐오는데 그렇게 날마다 놀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무슨 걱정이야 먹을 것이 사내들의 마구 널려있는 판인데 나는 오늘도 밥 한번 잘 먹고 오는 길일세. 여우는 캥캥 기침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한 번 배불리 먹고 며칠 동안 빈둥빈둥 놀던 여우는 또 배가 고파서 집을 나섰어요. 너구리네 집에 가볼까? 언제나 부지런히 벌어들이는 너구리네 집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 여우는 너구리네 집에 살금살금 기어들었습니다. 때마침 너구리는 일을 나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됐다 이젠 다 내 거다. 여우는 이것저것 마구 훔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너구리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산을 몇 개나 넘고 벌을 지나 겨울 양식을 구하러 나갔던 너구리는 늦게야 집에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림없이 여우지시군. 여름 내 모아둔 것을 남김없이 도둑맞은 너구리는 너무도 억울해서 그날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잡아치운담? 밤새 궁리하던 너구리는 꽤 많은 메추리와 함께 힘을 모아 여우를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별렀습니다. 여우는 너구리네 집에서 훔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며칠 동안 편안히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훔쳐올까? 훔쳐 먹는데 재미를 본 여우는 아침 한 곁을 싸 다니며 훔칠 것을 노렸으나 너구리네도 토끼네도 모두 문이 꽁꽁 잠겨있어 훔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약이 오른 여우는 산을 내려오다가 모이를 줍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어요. 오늘은 저놈이라도 잡아먹자 여우는 날쌓게 메추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모이 줍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메추리는 꼼짝 못하고 또 잡히고 말았어요. 약삭바른 메추리는 또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우 아저씨 저번엔 변변치 못한 음식을 대접해서 참 미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걸 대접하려고 찾아가려던 길인데 잘 만났어요. 무슨 좋은 수가 있느냐? 여우는 코를 벌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잊고 말고요. 오늘 오늘 통통보 황보자네가 마당질을 한다고 집채만한 황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번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고기를 훔쳐낼 수 있어요. 메추리는 그럴듯하게 꾸며댔습니다. 그렇다면 니가 하라는 대로 하자꾸나. 메추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한 번 맛을 본 여우는 메추리를 따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점심때가 되어 일꾼들은 모두 점심 먹으러 가고 마당에는 벼무지와 건불더미만 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제가 나올 때 나오세요. 메추리는 속으로 요 놈을 병신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생각하면서 여우를 벼 건불 속에 들어가 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내밀고 있는 코 위에 앉아 끄떡 끄떡 조는 척을 했지요. 이윽고 일꾼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꾼은 벼 건불더미 위에서 건들건들 졸고 있는 메추리를 보았습니다. 요 놈 봐라 일꾼은 살그머니 도리깨를 집어들고 메추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메추리는 포르르 날아갔어요. 그 바람에 건불 속에 숨어있던 여우가 머리와 주둥이에 난데없는 도리깨 벼락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쇠고기를 먹을 줄만 알고 답답한 건불 속에 숨어있던 여우는 캔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요. 먹어보려던 쇠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제 조둥이 고기만 보기 좋게 떼이고만 여우는 그날부터 꼼짝 못하고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메추리 메추리한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너구리는 무척 기뻤어요.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네. 그놈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메추리는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건 없네. 우리 둘이 힘을 모으면 그놈 하나쯤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걸세. 너구리와 메추리는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그날 밤 감쪽같이 함정 하나를 파놓았습니다. 메추리의 꾀에 넘어가서 머리와 주둥이가 터진 여우는 며칠 뒤에 요놈 잡히기만 하면 뼈 하나 남기지 않고 바수어 먹을 테다 하고 메추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우는 여기저기를 뒤지던 끝에 드디어 메추리를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메추리에게 날쌉게 달려들어 사나운 이빨로 덥서 물었지요. 요놈 메추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여우에게 잡힐 줄은 몰랐어요. 여우 아저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메추리는 모기만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죽을 놈이 부탁은 무슨 부탁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상 건너편에 내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죽으면 그 애들은 나를 기다리다가 다 굶어죽게 되겠지요.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새끼 메추리들아 다 오너라 하고 힘껏 불러서 우리 식구 모두를 다 잡아먹어 주십시오. 새끼 메추리까지 다 잡아먹으라는 말에 여우는 뜰뜻이 기뻤습니다. 그런 부탁이야 못 들어주겠니. 여우는 건너편 산을 향해 입을 힘껏 벌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끼 메추리들아 다 오너라 이때 여우의 입에 물려있던 메추리는 재빨리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그제야 여우는 또 속은 줄 알고 약이 올라서 메추리를 쫓아갔지요. 이놈 메추리는 이렇게 마음먹고 푸드덕거리며 여우를 함정 있는 대로 이끌고 갔습니다. 한껏 약이 오른 여우는 함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메추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함정에 풍덩 빠지며 메추리의 꽁지를 물었습니다. 메추리는 꽁지가 몽땅 빠졌고 여우는 끝내 함정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꽁지에 빠진 메추리는 너구리와 함께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옹고집 전 옛날 옹진골 옹당촌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옹씨고 이름은 고집이었습니다. 그는 성질이 어찌나 고약한지 남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했어요. 게다가 고집이 하도 세서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고래등 같은 집에는 억만금이 쌓여있고 집안 구석구석을 화려하게 꾸며 놓아 보는 사람마다 입이 쫙 벌어져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옹고집은 이렇듯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지만 제 부모에게 인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80에 병들어 누웠는데도 닭 한 마리 약한 찹을 올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물죽만 대접했어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아 냉돌에서 오들오들 떨고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서름을 이기지 못하여 울며 말했습니다. 옹고집아 내 너를 낳아 기를 적에 품에 암고 어르기를 은자동아 금자동아 하늘같이 어질거라 땅같이 너그럽거라 금을 준들 너를 사랴 옥을 준들 너를 사랴 그렇게는 못할 망정 세상 천지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에 고약한 농고집이 고개를 외로 꼬며 대답 하였습니다. 그 옛날 천하를 호령하던 신시황이 아방궁을 씌워놓고 천연을 살겠다고 벼르더니 백년도 못살고 죽어갔소 또 등이 산을 뽑을만한 힘을 가졌다는 초패왕 항호도 오강에서 죽었소 헌데 인생을 다산 늙은이가 머그리 죽는 걸 겁내시오 옛글에 이르기를 인간이 칠십까지 사는 일은 예로부터 드물다고 하지 않았소 모친은 이미 나이 팔십이나 되었으니 더 오래 살아 무엇하겠소 온고 온고집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처럼 불손했으니 남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집으로 찾아오면 가짜고짜 달려들어 기둥에 묶어두고 못살게 굴기 일쑤였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동냥 스님들은 그의 집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월출봉 취함사라는 절에 이름 높은 도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도술은 워낙 뛰어나 귀신조차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도술을 닦다 말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대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옹당촌에 온고집이라 하는 놈이 있는데 부처님을 모욕하고 스님만 보면 원수가 취역인다 하니 그 놈을 한번 혼내주고 오너라 학대사는 도사의 명을 받고 저를 내려왔습니다 그는 우선 헌 사깟을 눌러쓰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목에는 낡은 염줄을 걸쳤어요 그러고는 곧장 옹고집의 집으로 달려가 문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주인을 찾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스님이 온 것을 눈치채고 하인 하나가 재빨리 달려나왔어요 아이고 스님 소문도 못 들었소 우리 집 주인 어른은 신보가 고약하기로 동네 소문이 자자하오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만일 잠을 깰라 치면 동량은 고사하고 큰 봉변을 당할 것이니 어서 바삐 돌아가시오 이에 이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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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목탁 고사하오 고사하고 네놈에게 시주를 하면 부처님께서 어떤 보답을 주신다더냐? 황금일천녁만 시주하시면 소승의 절에 돌아가 불공을 드릴 때 그대의 소원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 어느 구울에 사는 암흑애가 어떤 소원을 빈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대사가 공손히 합장하며 대답하자 옹고집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허 참으로 가소롭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고 귀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을 각자 다곤하는 법이다. 내 말대로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가난하고 천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놈이 괜히 부처님의 이름을 바라 내 재산을 울거내려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헛소리 말고 썩 물러가거라. 학대사가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옹고집의 말이 그릇되었음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옹고집이 가만히 듣다가 예사 스님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완전 땡중은 아닌가 보구려. 그럼 어디 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시오. 음 그대의 상을 살펴보니 눈썹이 길고 미간이 넓으니 재산은 넉넉하나 자손이 부족하오. 또 얼굴이 좁은 걸 보니 남의 말은 아니 듣겠고 손발이 작은 걸 보니 체명에 살지 못할 듯하고 늙음하게는 고질병을 얻어 고생하다 죽겠나이다. 이 말에 옹고집이 밝은 성을 내며 집안의 하인을 재다 부르며 호령했습니다. 돌쇠야 뭉치야 어디 있느냐? 저 죽놈을 당장 잡아라. 저놈이 내게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보았으니 뜨거운 맛을 보여주거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스님을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매질을 했지요. 학대사는 도술로서 이를 견뎌내고 멀쩡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절에서는 여러 스님들이 마중을 나와 그간의 이를 물었어요. 학대사가 옹고집의 못된 행시를 이야기하자 스님들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고약한 놈은 혼을 내야 합니다. 스승님의 높은 도술로서 염라대왕께 연락하여 옹고집을 잡아가라 하심이 어떨 런지요. 그런 놈은 지옥에 떨어뜨려 영원히 세상에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학대사가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여러 스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옹고집을 혼내줄 좋은 방법이 있느니라. 학대사는 곧 집을 한 단 가져다가 옹고집의 생김새 그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손수 부적을 써붙이고 주문을 외우자 허수아비는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그 길로 온간의 집을 찾아갔어요. 대창마루에 턱 걸터앉아 하인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돌쇠야 뭉치야 집안이 왜 이리 지저분하냐. 마당도 쓸고 방도 치우고 외양간에 소 여물도 줘야 할 게 아니냐. 옹고집이 큰 소리로 하인들을 닦달하고 있을 때 마침 바깥 나들이를 다녀오던 진짜 옹고집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험 도대체 어떤 손님이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리 큰 소리를 지르는 게냐. 그러자 가짜 옹고집이 나서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길래 예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주인인 척하는고. 옹고집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생김새나 옷차림이 자기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옹고집은 고래고래 악을 쓰며 하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돌쇠야 강쇠야 저놈을 어서 끌어내라. 저놈이 우리 집안의 재물을 탐내고 나를 죽내내고 있으니. 이에 가짜 옹고집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네놈이 어디서 굴러온 발뼈다귀인지 몰라도 어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로 나를 모함한단 말이냐. 여봐라. 꿈을 대지 말고 당장 저놈을 잡아서 혼을 내거라. 두 옹고집이 서로 사태질을 하며 싸우자. 하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넋이 빠져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진짜다 니가 가짜다 한바탕 소란이 일자 마침내 옹고집의 마누라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누라도 이쪽 저쪽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만 갸웃거릴 뿐 자기 남편을 가려내지는 못했습니다. 마누라가 안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궁리하다가 계집종을 불러 말했어요. 너는 주인어른을 알아보겠느냐. 아니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얼마 전 너의 주인어른께서 도포를 입고 나갔다가 불똥이 튀어 안자락에 구멍이 생겼으니. 그것을 알아보고 오너라. 계집종이 쪼르르 달려가 두 옹고집에게 도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옹고집이 도포자락을 펼치자 불똥이 튀어 생긴 동그란 구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계집종이 진짜 주인을 찾았다고 좋아하자 가짜 옹고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옛 이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끝까지 구멍으로 주인을 가려낸단 말이냐. 그런 구멍이라면 나도 있다. 그러면서 도포자락을 펼치니 똑같은 불구멍이 있었습니다. 계집종이 울상이 되어 돌아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마누라가 낭패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예로부터 아내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잘 따르고 섬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둘이나 생겼으니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따라야 한단 말인가. 마누라가 이렇듯 땅을 치고 한탄하자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진정하십시오. 제가 진짜 시아버님을 한번 가려내 보겠습니다. 며느리가 사랑방으로 건너가니 가짜 옹고집이 반가운 얼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가 너 마침 자랐다. 너라면 진짜와 가짜를 지혜롭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내가 시집올 때 말 십여필에 온갖 살림살이를 싣고 오다가 성질 사나운 말 한 마리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침이 쏟아지지 않았더냐. 그때 내가 흩어진 짐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린 것을 너도 기억할 것이다. 진짜 옹고집이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저 놈보소 내가 할 말을 자기가 하고 있네. 에고 답답해라. 아가 내 얼굴을 자세히 보거라. 네 시아버지는 바로 나다.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머리 가운데 상처의 흔적이 있고 거기에는 흰 머리털이 있사오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옹고집이 기쁜 나츠로 즉시 머리를 풀어 상처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짜 옹고집이 요술을 부려 재빨리 옹고집에 흰 머리털을 뽑아다가 자기의 머리에 붙였어요. 옹고집이 자신만만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어떠냐. 내가 진짜 네 시아버지가 틀림없지. 며느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머리에 상처 자국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흰 머리털이 없으니 조금 의심스럽사옵니다. 이때 가짜 옹고집이 머리를 풀어 며느리에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세히 살피더니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상처에 흰 털이 있는 걸 보니 우리 시아버님이 틀림없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자 진짜 옹고집은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짜 옹고집을 아버님이라 하고 진짜인 나를 몰라보는구나. 이 서럽고 답답한 마음을 누구에게 하소연했고 옹고집이 울며 불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이웃마을 김별감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안에 있는가? 오늘따라 어찌 집안이 이리도 시끌시끌한가? 김별감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가짜 옹고집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가 맞이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김별감 아닌가? 한동안 발길이 뜸하더니 그동안 병안했는가? 나는 집안에 변이 있어 심기가 매우 불편하네. 저길 한번 보게 저놈이네 재산을 빼앗으려고 나와 똑같은 차림새를 하고 주인 흉내를 내고 있다네. 자네는 나를 알아볼 테니 저 가짜놈을 쫓아내주게 진짜 옹고집이 어이가 없어 가슴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저 죽일놈을 보소 여기 진짜인 나를 두고 전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네. 내놈이 가짜임이 밝혀지는 날에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거라. 두 옹고집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티격태격 다투었습니다. 김별감이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누가 진짜인지 난 모르겠네. 이럴 게 아니라 광가에 가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보는 게 어떤가. 이 말을 올케 여기고 두 옹고집은 광가로 향했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 서게 되자 진짜 옹고집이 먼저 아래였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조상 대대로 웅당촌에 살고 있는 옹고집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저놈이 느닷없이 저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우리 집에 나타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으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또께서 저놈에게 엄한 벌을 내려주소서. 이에 가짜 옹고집이 대받아졌습니다. 제가 사또께야 될 말씀을 저놈이 다 했다오니 더 무엇을 아래겠사옵니까. 푸디나리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가짜를 가려내신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사또는 육방 관속을 불러 함께 두 사람을 살폈지만 도저히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겨 목, 가슴, 팔뚝, 배, 다리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너무 똑같아 분별나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사또가 묵묵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분보했습니다. 너희들이 생긴 것은 닮았다마는 조상은 다를 것이니 조상에 대해 말해보거라. 이에 옹고집이 자신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비의 이름은 옹송이였고 할아버지는 만송이로 쏘이다. 옹고집은 원래 부료막심한 자이라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또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가짜 옹고집에게 말해보라 일렀지요. 제 할아버지는 무관 출신으로 오의장 벼슬을 냈사옵니다. 아비는 좌수벼슬을 냈는데 마침 마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이를 구제한 공으로 나라에서 상을 받았사옵니다. 또 저희집 재산을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창고에는 곡식이 2,100석이요. 마구깐에는 말이 6필이요. 돼지 20마리에 탈기 60마리입니다. 방안의 살림살이로는 장롱, 문갑, 화병, 병풍 등 없는 것이 없사오되 모란을 그린 병풍 하나는 아들 혼인식 때 그림이 조금 손상되어 이를 고치려고 다락에 넣어두었습니다. 책은 전자문부터 논어, 맹자, 대학 춘추, 예기 주역 등이 다락에 쌓여 있고 금가락지와 은가락지가 합쳐서 30개쯤 되고 삐단이 13필, 모시가 20필, 명주가 40필이 쌓옵니다. 또 제가 아끼는 신발이 6켤레가 있는데 그 중 한켤레는 이달 초밤에 쥐새끼가 앞부분을 조금 갉아먹어 신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또께서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이오니 덜 끝만큼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곤장을 맞고 죽어도 좋사옵니다. 가짜 온고집이 길고 자세하게 집안의 내력과 재산목록을 이야기하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짜가 틀림없군. 어서 여기로 올라와 술잔 한 잔 받게나. 사또가 동암마루에 그를 불러안치고 술을 따르며 위로했습니다. 가짜 온고집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어요. 사또 날이가 아니었으면 그늘 날 뻔했사옵니다. 화마터면 저놈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거짓골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나리 덕분에 화를 면했으니 이은의 백골 난망이옵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들르시면 제가 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겠나이다. 사또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는 진짜 온고집을 가리키며 호령했어요. 이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헛된 욕심을 품고 남의 재물을 담냈으니 너를 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사무리라.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가 매우 쳐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온고집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매질을 하다가 사또가 물었어요. 아직도 네가 온고집이라고 우길 테냐. 온고집이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온고집이라고 고집을 부리다간 곤장을 맞다 죽을지 몰라 차라리 잘못을 빌기로 하였습니다. 사또 날이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잠시 가짜 온고집 흉내를 냈사옵니다. 이렇게 잘못을 비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시옵소서. 온고집이 이렇게 빌자 사또가 분부했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더 큰 벌을 내려야 하겠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쯤에서 용서하마.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우리 고을 밖으로 쫓아내거라. 온고집은 결국 고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아침에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철양했습니다. 온고집은 그제야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던 거 이게 다 그동안 죄를 많이 지은 탓이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늙은 어머니도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고 어여쁜 마누라에게도 더 다정하게 굴고 자식들에게도 인자한 아비 노릇을 하겠다마는 이제 모든 게 허사로구나. 이것이 꿈이라면 어서 깨렴구나. 한편 가짜 온고집은 소송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누라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 가짜 온고집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소. 영감을 다시 보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 같구려. 나도 그렇네. 하마터면 그동안 알뜰히 모은 재산은 고사하고 마누라도 잃고 자식과 며느리도 모두 잃을 뻔했네. 사똑에서 슬기롭게 반결을 해주셔서 자네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일세. 이제 모든 게 해결되어 헐헐 날아갈 듯한 기본이네. 가짜 온고집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마누라와 가족들 모두는 온고집이 다시 돌아왔다고 여기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 후 가짜와 진짜가 뒤바뀐 채로 여러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짜 온고집이 집주인이 되어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진짜 온고집은 정차없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었어요. 거지꼴을 하고 남의 집에 밥을 빌어먹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재산도 처자도 빼앗기고 이렇게 비롱뱅의 신세로 살아서 무엇할꼬 차라리 산중에 호랑이 밥이나 되어버렸으면 온고집이 신세한 탄을 하며 하염없이 걷다보니 정말 깊은 산속에 이르렀습니다. 산뽕우리는 깎아지른 듯 높고 골짜기 사이로는 세찬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 인적은 끊어지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에는 산새들만이 날아다닐 뿐이었어요. 온고집은 잠시 바위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때는 춘삼월이라 이름 모를 꽃들이 만발하고 산새들은 쌍쌍이 어울려 숲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집생각이 간절하여 자기도 모르게 주르르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청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할수록 후회마급이로다 다시 세월을 되돌릴 수 있다면 새 사람이 될 텐데 한 번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구나 스스로 지은 죄를 하늘에 벌을 받고 있으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리요. 온고집이 가만히 듣다 보니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고집은 눈물을 씻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맞은편 층암 절벽 위에는 웬 백발도사 한 분이 부처님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지요. 온고집은 즉시 도사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합장하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만 번 죽어도 부족합니다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병들어 누운 모친과 어여쁜 저 자식을 다시 보게 하여주옵소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들을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나이다. 온고집이 눈물을 흘리며 애걸하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전지간에 몹쓸 놈아 앞으로 또 발신 먹은 늙은 모친을 냉방에 재우며 구박하겠느냐 부처님을 섬기는 스님들을 괴롭히며 못살게 굴겠느냐 너 같은 고약한 놈은 전벌을 받아 마땅하나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특별히 용서하는 것이니 돌아가거든 새 사람이 되어 작한 일만 하고 살아라. 백발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부족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부족을 몸에 붙이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옛날의 온고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백발도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온고집은 크게 기뻐하며 한다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누라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고집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덥석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마누라 이게 얼마만이요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그러자 마누라가 기겁을 하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이를 어째 저 몹쓸놈이 또 우리 집을 찾아왔네. 마누라가 호들갑을 떨며 가짜 온고집이 거쳐하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랑채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지요. 영감 어서 좀 나와보시오. 그 못된 가짜놈이 또 찾아왔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방 안에 있어야 할 온고집은 보이지 않고 지포로 만든 인형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누라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온고집이 다가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였어요. 마누라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온고집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 후 온고집은 고약하고 못된 성질을 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온고집잔 이야기를 읽어보면 속이 아주 후련하시지요? 자신의 친부모를 홀대하고 스님들을 괴롭히던 온고집을 도술로 온고집과 똑같이 변한 가짜 온고집이 크게 혼을 내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신비로운 물건과 신기한 능력을 볼 때면 실제로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엉뚱하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